강남 개발의 시작 깡촌이던 강남 강남구는 전 국토의 0.04%에 불과하지만 땅값 총액은 152조원으로 부산시 전체보다도 높고 강남 3구는 전 국토의 0.1%에 불과하지만 이곳의 땅값 총액은 365조원으로 전라남북도와 충청남북도를 모두 합하거나 혹은 경상남북도와 강원도를 모두 합한 수준과 맞먹는다 뜨아 이곳의 아파트 시세는 꼴랑 한평의 크기가 평균 3천만원을 호가하는 수준이다 30년 연봉으로 강남 아파트 한 채를 겨우 살 수 있을 정도지 가히 금사락이라는 말이 전혀 무색하지 않다 하지만 이런 천하의 강남도 70년대 초반까지는 허허벌판에 지나지 않았다 70년대 초의 강남의 모습이다 서울 도심과 가깝다는 이유로 조선시대부터 변홍사 외에 채소재배의 비중이 높았다는 점이 살짝 유별났을까 개발 전 강남, 송파, 잠실 일대의 모습이다 70년대 이전까지 이곳은 그저 가난하고 조용한 농촌마을이었다 달구지 한 대가 지나갈 수 있는 좁디줍은 비포장도로에 보이는 것이라곤 눈과 밭, 사이사이로 보이는 배나무 과수원이 전부였고 여기저기 낮은 언덕 기슭으로 초라한 초가집들이 옹기종기 모여 있었던 60년대 어디서나 볼 수 있는 평범한 여느 깡촌에 불과했었다 현재 강남 3구의 인구는 170만 명이고 역삼일동의 1일 유동인구만 250만 명이 이르지만 당시 강남 3구의 총인구는 겨우 4만 명 정도였어 양재동 일대는 조선시대만 해도 한양으로 들어가는 여행객들이 말에게 죽을 끓여먹이던 곳이라고 해서 말죽거리로 불렸던 곳이고 압구정동 일대는 혼잡한 한양을 벗어나 한적한 풍광과 경치를 즐기기 위해서 15세기 권세가 한명예가 만들어놓은 고즈넉한 정자 압구정이 있었던 곳이다 70년대 초까지 강남에 붙여진 이름도 영등포 동쪽에 있는 곳이라고 해서 영동으로 불려질 만큼 그 존재감이 미미했었고 60년대 중간까지만 해도 이곳의 땅값은 평당 200원 300원 정도로 1만원을 호가하던 강북에 비해 턱없이 낮은 무늬만 서울인 가난한 동네로 인식되고 있었다 하! 쟤 영동에서 전화 같대 참고로 60년대 중반 공무원들의 월평균 급여는 1만원 안팎 다시 쌀 한가마니에 5천원 파고다 담배 한갑에 50원 하던 때였으니 담배 4갑이면 강남 땅 1평을 살 수 있었다 오늘날의 시세로 환산해 보자면 당시 평당 200원 300원 가치는 평당 만원 정도로 오늘날 충남보다 싸고 강원보다는 비싼 충청북도와 비슷한 수준의 땅값이라고 하겠다 하지만 40년만에 강남 땅은 무려 3800배나 값이 뛰어올랐으니 매년 땅값이 물가 상승분을 제외하고도 23%씩 상승했다는 말이 된다 뜨아!